오늘 할 게임은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2 두번째 2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게임즈 1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너무 게임에 이제 미쳐가지고 엄마가 게임을 숨기고 그랬는데 1탄의 그 엔딩이 되게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어디 갔지 없어 없어 내 게임기가 없어졌어 또다시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첫번째 날 내 게임기가 어딨지 자 이제 이런 게임을 찾을 때는 엄마 시점에서 게임기를 찾으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예를 들면 뭐야 엄마가 엄마가 별로 1스테이지라서 그런가 되게 좀 쉬운 것 같은데 그쵸? 어 뭐야 딱 봐도 엄마 같기도 하고 아니면 벗은 벗은 여자의? 남자의? 나 뭐 둘 다 좋지만 엄마 엄마 엄마한테 이렇게 들키면 안돼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 무조건 무슨 상상을 하신거죠? 별 상상 안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사다리 같은 건데? 사다리 혹시 이 위에 올라가면 있는 건가요? 사다리를 놓고 여기 위를 보면 이런 데 있으려나? 아니면 옆에 볼까요? 아 키가 안 닿는가 보네 이 틀 차라서 좀 쉬운 것 같은데 자 올려놓고 아 좋았어 이건 뭐지? 이거 VR 아니에요? VR? 어 좀 이 틀은 쉬운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어코 책장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꺼내 보는데 어디지? 어디지? 어 엄마가 있으니까 조심히 찾아야겠다 야 게임기 찾으려고 집안에 비싼 할아버지가 그 소중히 여기시던 그 청자를 깨트린 것 같은데 저깄다 저깄다 저깄어 저기 어머니 어 이게 뭐야 아들 엄마 최총단 VR이라는 건데요 이걸 쓰고 하시면 제 게임기는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요시 도자기를 깼더니 결국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허허 아이구 우리 손자 도자기를 왜 깼니? 망할 녀석아 허허허 예끼 할아버지가 지팡이만 있었어도 너는 오늘 죽었다 허허허 오우 야 이 망 이런 망치는 숨겨야 돼 할아버지가 망치로 날 공격하실지도 몰라 아 여기 딱 봐도 엄마가 있어 엄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너 이러고 있는 것 같죠? 딱 봐도 조심해 아 돼지 저금통 안에 있을까? 설마 에? 이거 5N이에요 5N 요시 50원 정도? 응 그러니까 1분은 이제 0만 더 붙이면 돼요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가 도자기 깬 걸 지금부터 모릅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길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깨뜨린 거예요 내가 깨뜨렸나 오케이 제면솔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요시 누구세요? 제 집 제 집에 누구시죠? 저 나와 어디를 어디를 가리고 있는 거야 뭐 내가 축구공으로 발 찰 거 같아? 오 그냥 접근하면 안 돼? 재키셔 어머니 근데 이 돈이면 요시 이 돈이면 그냥 금고를 하나 사겠는데 사람을 고용했어 자 기생 최대한 방법이군요 파리? 파리를 얻었다 축구공 만지면 안 되네? 아 자 그러면 일단 파리를 가지고 뭐야 파리가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존재였어 자 5일째부터 약간 좀 기상천에 한대요 뭐지? 음식? 엄마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조심조심 자 이번엔 6일차는 어디 있으려나 어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어이구 아래비 젓가락 좀 갖다주겠니? 여기요 어이구 맛있게 먹을게 우리 손자야 꺼내서 드려야되나? 할아버지 여기요 더 드세요 아이고 착하지 도자기 깬거는 내가 용서해주마 어 최면스리 풀렸나? 요시! 할아버지 소식하셔야죠 너무 잘 드시는데? 어 잠시만 3그릇째? 어 뭐야? 그만 먹어 그만 아 배불네 이거는 근데 엄마가 숨긴게 아니라 이거는 할아버지가 숨기신거 아니야? 요시! 이쯤 되면 내 집이 아닌거 같아 내 집에 이렇게 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여기 엄마인거 같고 딱 봐도 엄마죠 이게 뭐예요? 이거 GPS에 나오는 지도에 딱 여기 표시할 때 그거 아닌가? 뭐지? 아 놓으면은 몰린다 포켓몬고 포켓몬고 하는거 아니야? 요시! 라플라스가 나오게 해주지 기다려라 그러면 핑을 다른 곳에 이런 데 찍으면? 아 맞아 이렇게 포켓몬고보다 더 재밌는 오락길을 찾았다 요시! 여기는 벽에 금이 가있어 수박하고 야구 배투 그냥 터치는 안되고요 어 저 슈파 아래 뭐가 있는거 같은데? 슈파 아래? 배투 배트로 찾았다 오케이 요시! 이건 뭐죠? 말풍선 아닌가? 어머니랑 도자기에 뱀이 있어 어 또 만능 파리를 얻었다 파리를 뱀인데 줘볼까나? 그건 또 아닌거 같은데? 아니 아들을 누가 저런식으로 아니 아들이 아무리 중독이라고 하지만 아들을 저렇게 추락사시키는 부모가 어딨어 요시! 그러면 일단 파리를 얻는건 맞는거 같아요 파리를 얻어서 뱀도 아니고 엄마한테 엄마? 엄마? 어머 이게 뭐야? 어머 파리가 있네 엄마의 시선을 지금 끌긴 끌었는데 뱀은 깨면 안될거 같고 어 뭐야 말풍선을 얻었어 아니 이게 무슨 말풍선을 설마 여기 배치하고 올라가면 뱀이! 진짜 상식을 깨는 게임이다 진짜 요시! 자 그리고 11차입니다 11차 어 저기 뭔가 또 슈파에 뭔가가 보이긴 보인거 같은데 그죠? 어 여기에 빗자루로 한번 꺼내볼까요? 빗자루로? 오쇼오쇼오 엄마! 야 엄마가 저기 왜있어? 요시! 아 일단 엄마는 절대 꺼내지 말자 아 이거 엄마 포스터야? 야 이제 어머니가 1일차 때는 그냥 방치하더니만 어 10일차부터는 안되겠는지 조금씩 고단수가 되어 가시네요 이거는 이렇게 뭐 돌려갖고 이렇게 딱 빼는거 아닌가? 맞죠? 이거는 벽지? 뽁! 뱀이! 야하! 좋아 오케이 요시! 마리오 카트야? 카트라이더야? 뭐야? 우리 집이 집이 아니잖아 이거는 지 아니 마리오 카트? 삐빔빔빔빔빔빔빔빔 어 잠깐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어 거북을 얻었다 바나나를 얻었다 바나나를 놀까요? 오케 좋아 거북이는 뭐지? 거북이는 뭐 이따 놔줄까? 아닌가? 나까지 걸릴 줄이야 요시! 게임 좀 해봤으면은 저런 바나나 정도 피해야될거 아니야 거북이로 해보자 거북이로 착한 거북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은 바나나가 맞는거 같긴 한데 음 바나나를 엄마한테? 안되네요 바나나 껍질을 일단 놓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주울 수 있나? 아 아 주울 수 있어 이런 바나나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요시! 그리고 12일차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빌어먹을 바나나가 3가지가 있군요 어? 엄마가 없나? 너무 쉬운거 아니야? 아 뭐야 바나나를 얻었다 바나나를 얻었다 바나나를 얻었다 치entre 어 뭐야 오우 아무것도 없는데 어 빨리 나와 뭐해 방송사고야? 바나나 2개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가져갔다가 사라지나 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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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어머니가 있고요 할아버지 이거는 좀 뭐 할로윈 때 볼법한 그런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를 뭐하는 거지? 여길 막나?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막아주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 약간 얀데레 같다고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떤 사용을 해야 될까요? 창문들 열린다 UFO가 있어 네? 할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뜨고 있는가 보구나 내가 지금 뭐 가면은 뭔데? 가면은 그냥 페이크야? 요시! 굉장히 쉽군요 굉장히 쉬워요 대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냥 뭐 얻으면 그러면 기가 안다 기가 그러면 아 불쌍하네 에? 뭐야? 이 골은? 아 야 우승 상품이 요시 그래 달리기에서 우승을 해야지만 저 우승 모락기를 얻을 수 있는 거구만 나도 나도 뱀 뱀 뱀 뱀 아닌가? 정말 한번도 똑같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 아 내가 먼저 자르면 되잖아 뱀 뱀 뱀 뱀 뱀 뱀 꼴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요시 게임기 하나 얻으려고 별짓을 다하네 그렇죠 자 15일째 거의 이제 한 달에 반 그러니까 보름 동안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의 게임기를 숨기고 서로 참는 그런 어? 이번 판은 불을 한번 꺼야될 것 같은데 끌까요? 헉 오야 오 오 야 공포게임 같아 이거 뭐야 요시 저쪽은 비추지 말자 오 머리카락 보였어 오케이 옆쪽으로 봐야겠다 열어볼까요? 아니 근데 불 끈다고 보이나 어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하하 하라 할아버지는 왜 계신 거야 요시 이제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결국 짜고서 짜고서 제 게임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나까지 부른 것 같습니다 아 아예 누나 방에 숨긴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 이건 엄마 지갑 지갑을 가져갔으므로 널 체포합니다 요시 누나 내 게임기 좀 문 열면 엄마가 올 것 같고 오 어떡하지 어 카메라? 어때 잘 찍혔니? 어 지금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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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 더 오케오케오케 좋았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왠지 누나가 앉아있는 저 책상에 서랍 딱 열면은 저기 오락기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오케 좋아 어 누나 오늘따라 너무 예쁜 것 같은데 한 번 더 찍어보 어때? 괜찮니? 어 좋아 누나 마지막으로 니코니코니 포즈 한 번만 부탁할게 니코니코니? 어 진짜 니코니코니했어 여러분 전 이 게임을 미리 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해봤더니 예언을 할 수 있게 됐네 한 번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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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좋았어 오케오 요시 그렇게 누나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게임기를 무사히 가지고 왔지만 다음날 게임기는 또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 에? 쓰레..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엄마가 청소를 하고 계시군요 아 너무 뻔하잖아 대놓고 이 쓰레기를 엄마한테 줘볼까? 엄마를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한 것 같은데 요시 쓰레기 쓰레기를 다른 곳에 던져볼까요? 요런데 방안에? 엄마 여기 제가 일부러 쓰레기를 버렸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모르는군요 안되겠다 쓰레기를 다 줍자 다 줍고 여기다 더 던지자 아 엄마 유인하는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얘는 참 쓰레기를 갖다 여타 매버린데? 어머니 헨자육과 그레텔처럼 조금씩 오세요 여타 야타 좋아 오케이 요시 어 게임 가운데 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아닌가? 자 눈 크게 떠가면 다시 볼게요 가운데인데? 가운데 아니야? 이거 무조건 가운데야 설마 모자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뭔데? 왜 목이 떨어지는 건데? 요시 분명 또 다른 꼼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저 왼쪽에 노란 스탠드가 수상한 것 같아 여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아무리 이쪽저쪽 다 했어도 안 했을 거야 요시 제가 다른 게임을 지금 찾았나요?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가 아니라 테트리스 아니야 이거는? 뭐지? 엄마 거기서 요구하지 마시고요 엄마 절대 테트리스 같아 보이지 않고요 엄마 껴넣을 자리 없고요 아 너무 꽉 찼다 아 잠깐만요 모양 하나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길쭉한 거 하나 버려야겠어? 에? 안 버려지네? 어차피 뭐 꼬자놈 아 순서대로 놔야 돼? 대박 요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긴장대기가 왜 있나 했다 나와볼까? 오 야 이거 재밌는데? 재밌어 1탄도 흥미진진했는데 2탄도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에는 어 일단 하나 놓고 생각하자 하나 놓고 한 칸을 더 채워야 돼 그렇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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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모양이 있나? 뭘 놔야 되죠? 이거? 돌려지나? 돌려지진 않는데? 그냥 얻으면 되잖아 아니 그냥 얻으면 되잖아 왜 지금 우리 고민했어요? 대체 왜 고민한거죠? 막 보면서 돌릴 수 있어요? 왜 뭐 왜? 테트리스 하고 있었어 지금 요시 네 드디어 집안이 홈그라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아 다음 타자 자 과연 공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좋아요 이제 집이 아니라 완전히 야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동장 좋습니다 슛 괜찮으세요? 되게 아프겠다 되게 아프겠다 요시 제가 좀... 잘 해볼게요 잘 던져볼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기 조심하세요 엉덩이 쪽은 잘못하면 엉덩이에 제가 공 꽂을 수도 있어요 자 야 너무 홈런 아니야 이거는? 무서워 다시 이거를 방에 던질까? 아니 방에 안 던져 방에 안돼 밖에? 와 이걸 또 잡았어 그럼 뭐하나 난 게임이 찾으면 그만인데 요시 지금 바로 뒤에 그냥 가져가랍시고 바로 오락기가 있긴 하지만 이 이상하게 마음 불편해지는 투명한 하얀 실이 보입니다 피아노실 같군요 이건 뭐지? 옆방이 없는데? 이게 다야? 대신 걸면 안되나? 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낚싯대였어? 피아노실이 아니라 요시 이거 버튼이죠? 옆으로 가는 버튼 아니야? 오 오 생겼다 생겼다 생겼어 꽃게를 얻고요 도망갈 줄 알았나 내가 그리고 꽃게를 사용해서 초코 야 이 정도 용기면 나 같으면 밖에 오락실에 나가서 그냥 돈 놓고 게임을 할 것 같아 집안에서 자꾸 이렇게 엄마가 숨기는 것도 일이고 찾는 것도 일이고 이 정도 집중력이면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요시 가슴이 왜 있죠? 아무리 봐도 가슴 가슴이 왜 있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고양이는 오이보다는 뭐 채소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어 캔을 좋아하겠지 어 먹어 일어나 일어나 고양아 일어나 일어나 왠지 너의 엉덩이 밑에 오락기가 있을 것 같아 오이 준다 뭐야 그 포즈는 요시 생각을 해보자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어 오이를 싫어한다 오이를 얻어서 놔볼까요? 안되네 오이 오이는 아예 먹지도 않아 캔을 놔봐야되나 어 가만히 있어볼게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고양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아 중생이여 중생이여 야 왜 안주냐 안주러 왜 안주러 어 아니 아니 아닌거 같지? 아니죠? 아닌가? 뭐지? 뭘까 밥 빼서 밥 빼서 요시 어 여기서 좀 모르겠네 음 그러면 오이를 다른 곳에 낳을 수 있나 어 캬 오이가 너무 싫어 바닥에도 낮이네 오오 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거군요 요시 이건 뭐야 심해호 아니야 심해호 심해호 야 심해호가 왜있어 이쯤 되면 이건 무슨 데드스페이스야? 무슨 게임 장르가 이상해진다 점점 말미잘갖고 이거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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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옆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대체 뭐 뭐가 있길래 가리비 엄마가 들어가 있을거 같은데 어 물고기를 얻었다 야 문어가 왜 뱀소리를 내냐 샤아를 왜 요시 물고기 다시 물고기를 얻고 야 거기 계실줄 알았어요 야 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문어보다는 심해호가 먹을까? 말미잘? 여기 줘볼까요?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가리비가 맛있어 오케이 요시 엄마 이사가야될거 같은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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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저기 얼마 남았어요 돈? 얼마나 갚아야돼요 이거 융자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이거는 피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는? 집이 아니 뭐해 엄마 그 와중에 아니 게임기 하나 숨길라고 왔다가 집에 구멍을 낸거야? 진짜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뭐야 설마 이 천주가리로 내가 건널 수 있겠어? 와 슈퍼맨 요시 슈퍼맨 또 하고싶지 않은데 아 엄마한테 줄까? 아닌거 같고 에? 어? 야 이게 뽑아지네요 이게 오 이거 다리 만들수도 있겠는데 저라며? 아 그러니까 천은 왜 얻은거냐고 천은 왜 얻은거냐고 천은 그냥 있던거였어? 요시 아톰이냐? 누구야? 도라에몽이야? 왜 서랍에서 나와? 이거 저거 아니에요? 이렇게 풍수질이 풍수질이 이렇게 뭐 보는 그거 아닌가? 자 맥을 한번 짚어볼까나 여기 나의 오라키 게임기가 있느냐 없느냐 수맥탐지기 어 자 어디 볼까 역시 집이 아닌거 같애 역시 집이 아닌거 같애 서랍은 다시 열지 않기로 고마워 고마워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수맥탐지기로 열심히 게임기를 찾아볼게요 아닌거 같은데 혹시나 혹시나 이 수맥탐지기가 작동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오 어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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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시설을 박아놓으셨네 게임이 고게잉 요시! 루이랑 오랜만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 루야 오빠 꼬리 깨물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도 루도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라라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안녕 오빠 깨물지마 루야 오빠 깨물지마 어 어 자 요시! 자 26일째인데요 26일째는 신호등 아니야? 그 비틀즈 이런거 있잖아 걸어가는 그런거 같은데 저 정말로 참고로 진짜로 이 게임을 미리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무나도 뻔하게 이렇게 비틀즈같은 그림이 딱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뭔가 머리털이 엄마같은 느낌인데 어 아닌가? 아니야 요게 엄마같아 엄마 어 절대 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맹세코 어 도로시 게임즈를 걸고 하지만 정말로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요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어 정말이군요 나 순서는 모르는데 음 음 뭐 그냥 하나씩 놔볼까요? 키 순서대로인가? 난 몰라서 아 순서대로가 있나보네 아 게다가 틀리면은 무조건 게임오버야 요시! 자 그러면 일단은 파란색이 맨 왼쪽 베이지가 맨 오른쪽 그리고 검정이 두번째 세번째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진짜 어 비틀드를 한번이라도 더 보게되네 요시! 이건 뭘까? 수도쿠 같은건가? 꽃게를 찾아서 꽃게 아 꽃게 뭐지? 어디 어디였지? 오케이 꽃게 자 꽃게 일단 얻었구요 그 다음에 게임기 오케이 오케이 게임기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실이 있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렇게 실이 있었네요 실 자르니까 여기 실이 티난다 됐어 좋아 좋아 그리고 28일째도 계속됩니다 여기 뭔가 아주 불편하고 아주 불안한 느낌의 흰색 줄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안될 것 같고 자 사다리를 얻은 다음에 사다리를 놓고 안돼 이 선을 넘어오면 다 엄마꺼야 무슨 이거 책상에 줄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다른게 없는데 다른게 없는데 그쵸? 다른거 없는데 스폰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이상하다 여기 이상하다 잠깐만 아니 이쪽은 메뉴창이 되게 뭐지? 연했는데 갑자기 엄청 진해졌어 고리를 얻었군요 고리를 얻었군요 여러분들 고리 고리 던지게 하는건가 요시 여리 얻은거야? 얻었어 얻었어 요시 이거는 저기 그 암벽등반하는거 있잖아요 클라이밍이라 그러나 그거 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제 지구력을 아주 요하는 찾기군요 이건 뭐지? 뭐래? 맞지? 저기 여기 껴놓은거 맞죠? 맞지? 암벽등반 여기도 있다 네개 다 모였구요 안녕 요시 하나가 더 필요해 기린이 갖고있을거 같은데 기분 나빠서 사망 별의 별걸로 다 사망하는구만 하나가 어디있을까요? 나머지 하나는 올라가서 찾아야되나? 어? 기린한테 있었다고요? 헐 여러분들 눈 좋으시네요 일단은 꽉찼으니까 하나 놓고서 어? 아 기린이 아주 오 좋아좋아 뭐 이거는 마음껏 배치해도 되겠죠? 올라가볼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기를 얻어야돼! 요시! 설마 쿠션을 놔야되나?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파서 사망 아 쿠션을 안놔서 그렇구나 오케이 안녕 기린아 너의 얼굴을 보여줄 필요 없단다 자꾸 보면 정들어 좋아 올라가보죠 올라가보죠 하나 둘 아 요시 고아 아 좋았어 요시!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30일째입니다 31일 50일 100일 200일 만일? 게임기가 고장난거 같은데? 게임기가 고장난거 같은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뭐야 이 사람은 뭐지? 왜? 클릭해도 얼굴을 안보여죠? 고장난 게임기를 얻었다 사다리? 사다리를 놓아볼까? 해냈다 해냈다 어? 소년이잖아요 아빠 아빠 헤이 윤석 아이 들켰어 아빠가 할머니가 그 뭐지? 했던것처럼 게임을 숨겼네요 아빠가 됐네 이제 1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엔딩이 안좋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해피엔딩으로 끝난거 같아요 이번 2탄은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2탄이었습니다 훨씬 더 재밌어진거 같고 해피엔딩이 된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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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